2020년 11월 24일 여행 36탄 스타트 고우 공포방송 No.1 지금은 도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바로미 소리도 깼어 누구 계십니까? 계세요? 계십니까? 바스크 쓰고 와..나무가.. 뭐야 이거.. 뭐야? את April 뭐야..? 이 사진 갑자기 어디서 떨어지는거야? 갑자기..? 어디서 떨어졌어? 갑자기 무슨 사진이 어디서 떨어지냐? 여기가 2층도 있어야되네 여기가 2층도 있어야되네 여긴 2층도 있습니다 2층도 있습.. 잠깐만.. 일단 가보자 아까 신발.. 잠깐 실례좀 하겠습니다 잠깐 실례좀 하겠습니다 이거 아닌데..잠깐만.. 무슨 운동화 같은 거 있는데..? 뭐야..? 뭐야..? 뭐지..? 당신 나한테 붙지마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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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시만, 잠시만 잠깐만 또치즈니스 아 저기요..잠깐만요 잠깐만x3 잠깐만요 잠깐만요 우리.. 어차피 구면 아닙니까? 우리 얘기로 얘기로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 잠깐만 들어갈게요 가만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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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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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세요 하지마세요 잠깐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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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갈게요 나와야지 잠깐만 헉?! 뭐야?! 거기 누구요? 지금 여기야, 이쪽에 있어요 여기를 비췄으니까 꼬마들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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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전에 이쪽에서 비췄어요 여기 아니면 여기란 소리야 지금 아까 전에 이쪽에서 비췄으니까 불빛이 여기 아니면 여기라고 뭔 소리야? 2층이었는데 엄청 높았어 열었어, 봐봐 아까 전에 내가 여기서 비췄어요 저기 여기잖아요 내가 문연대가 여긴데 문 열어놨지 여기야, 아까 전에 가면 여기가 문연대잖아 이제.. 저하고 얘기 좀 하시죠 여긴 안 둘러봤어요, 지금 여기서 담배를 하나 드려볼까? 자 제가 담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이든 괜찮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여자 귀신이 있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잠시만요 뭐지? 뭐야..? 아.. 뭐지? 누구세요? 혹시 저 기억 못하십니까? 혹시 사람 있어요? 여자 소리.. 여자 소리.. 여자 소리.. 잠깐만요!! 흉갈한거 자체가 기존 망자같아 기존 망자인데 여기를 사람들이 봐봐 여러분들 제가 항상 하는 말 있죠? 사람들의 손을 일단 많이 안타야돼 흉갈한거 자체가 사람들의 손을 많이 타는 순간 기운이 약해집니다 예 앞으로는 저 누군가한테 제보 받으면 제 선에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제보하신 분한테 다른 분한테는 절대 제보 주지 말라고 저 또한 다른 분한테 제보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안돼요 어.. 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무도 나야 아니... 잠시만요